김은민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코쿠님 같은 친구를 갖고 싶어요 살면서 양자특위를 할 일이 많은데 시원하게 척척 대답해줘는 친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 용도로 갖고 싶으신 거죠? 똑똑한 인공지능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그런 걸로 비슷하게 본 거죠? 휴대폰에 누구야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리리? 리리같은 것 리리 정도로 저도 환영합니다 그 정도는 그 이상은 좀 피곤해요 양자특위를 정순희님께서는 양자특위를 듣다 보니 너무 재밌네요 답변이 일리도 있고 이수미님께서 코쿠님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현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2회차 같으세요 항상 들으면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찍었던 컨텐츠 중에 댓글 중에 이런 걸 봤어요 네 뭐예요? 안주 그 컨텐츠인가요? 네 그건데 종교가 왜 여러 개 생겼는지 알겠다 아 무슨 아 그렇죠 저분이 입으로 살고 입으로 죽는 분입니다 여튼 뭐 이렇게 양자특위도 인기가 많고 콜콜스트님의 그런 현명함이 돋보이나봅니다 오늘 또 계속 잘 해보시고요 화이팅! 네네 네